본인의 사주팔자는 우리같은 사주팔자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면 본인은 명 본인의 명도 본인의 명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엄마가 엄마가 조금 정상적으로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이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 상태가 늘 불안정하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자식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으면 우리 여공주는 어렸을 때 엄마 말고 다른 부모를 또 섬겼어야 돼 그걸 시형부모라고 그래 그래서 시형부모를 섬겨서 조금 빌어주고 엄마 대신 빌어주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야 근데 이제 너희 엄마가 내가 봤을 때 절대 그러지 못한다라는 물론 엄마가 놔놓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정성도 들으셨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엄마가 이게 심해 어떤 기복 감정기복 어떤 변덕 이런 게 굉장히 엄마가 심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 게 심해 나서 사실은 너희 엄마가 본인의 엄마가 이런 쪽이야 엄마가 이런 쪽이고 본인네들이 지금 세 자매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셋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본인이라는 거지 본인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야 그치? 근데 원래 여 언니한테도 왔었어 언니한테도 왔었다고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조금 뭐라고 그러지 이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게 본인보다 좀 약한 거야 약한 거야 그리고 본인한테는 본인도 양면성이 있어 성격이 어떤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인도 어떨 땐 굉장히 까칠하고 어떨 땐 굉장히 유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떤 단점으로 오기도 해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금 안 좋아 인간관계가 안 좋고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도 분명히 어떤 편견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이끌리면 하고 내가 이끌리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분명했고 아팠어야 되고 어렸을 때 잔병 지뢰를 좀 했었어야 돼 그런 사주팔자가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사주팔자에 대해 좀 신중해져야 된다 뭔가 심각하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어르신은 보여 지금 본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요? 어 그렇게 보여 보이고 그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컸어 많이 보호를 해줬다고 봐야 돼 본인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보호를 해주고 했다 고집이 상당한 분이시고 그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 한 번 비우면 아주 똥꼬집이야 어 맞아요 말도 못한 똥꼬집이야 본인의 집이 식구들이 다 고집이 세 근데 그중 본인이 제일 심해 어? 몰랐어요 본인이 본인이 똥꼬집을 비운다고 어? 그런 어떤 문제 꼭 아파서 귀에 들려서 보여서 라고 신이라고 할 수 없어 어?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내 눈에 보여서 하는 거야 내 눈에 그 알매가 보이니까 어? 그 알매가 보여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처음 나한테만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 가야 된다는 걸요? 어 네 네 그러면 뭐 또 그쪽에 본 데서 얘기 들은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가장 가장 그 이 뭐야 망설이는 것들이 어디서는 하라 그러고 어디서는 하지 마라 그러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지 근데 본인 중심이지 본인 중심 내가 안 하겠다면 버티고 안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되겠다면 하는 거고 그럼 꼭 안 가도 되는 건가요? 안 가려고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진짜 말고는 안 받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 응 뭐 어떤 저기는 주겠지 그걸 고력이라고 그래 신을 받기 전에 당한 고력 풍파 그렇다고 봐 신내림을 올해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10월 달에 누가 거기 처음 본 점집에서 근데 더 늦게 받아도 되는 만약 받으면 더 늦게 받아도 되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 글쎄 이제 그 집에서 본 건 그 집의 어떤 적이고 또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 내가 이제 본인이 내가 아무리 누가 왔다 그러고 내 눈에만 보이면 뭐해 본인이 느껴야지 본인이 느껴서 아니면 안 가도 돼 본인이 못 느끼는데 그치 근데 본인이 느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가라 말아 소리 못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나한테 어떤 분이 오신 것 같고 어?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못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본인 판단으로 가는 거지 선생님들이 너는 무당이야 무당해야 돼 이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고 어 그래서 어쨌든 신내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진짜 누가 오셨나가 더 중요하지 않아 어디 가서 나 나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 무당이 돼야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한 번쯤은 진짜 나한테 그게 왔는가는 본인들이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면 본인 입으로 포함으로 하고 보이고 지금 뭐 안 보이고 뭐하고 어쩐다 그래도 뭐 와서 신은 참 점잖으시거든 어? 그러면 이제 그 양반들이 본인한테 뭔가 보여주고 본인이 느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너한테 장군님이 왔어 너한테 선녀가 왔어 너한테 할아버지가 왔어 어쩌고 할아버지 장군님 할머니 없는 자손 없어 다 있어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본인이 어? 그러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해야지 누가 10월달에 너는 올해 10월달에 신한 받으면 안 되니까 10월달에 받아야 돼? 그건 아니다고 본인이 뭐 느꼈어? 아니잖아 본인이 느껴야 돼 어?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10월달에 그걸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10월달에 신을 받았다고 쳐 본인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걸 전혀 못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? 선생이 얹어주는 신이야 본인이 느끼는 신이 아니야 어? 본인이 이 가슴 부르다가 느껴야 되는 게 신이야 신은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? 누군지 알아? 본인이? 모르지? 그 탈 때 7대 송리산 할아버지랑 10대 금산 할머니 왔다고 누가? 제 입으로 얘기했어 본인이 얘기했어? 네 그럼 신이네 어? 근데 잘못 오셨네 7대에서 어? 그런 내 얘기는 그렇게 느끼고 본인이 포함을 해야 돼 그래야지 확신이 들어 그치? 그리고 뭔가 확신이 내가 해놓고 확신이 들어야 어? 이쪽 세계로 와도 어? 헤매지를 않아 어? 그래 내 신명 믿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냥 선생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무당이 돼서도 헤매게 되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헤매겠지 그치? 누군지조차를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야 그 어떤 그 과정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치? 그래서 무당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진짜 사주팔자에는 있으니까 그치? 사주팔자에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 느껴서 그게 아 나는 진짜 그게 느껴져 그게 있어 그럼 가야 되는 거고 못 느껴져 그러면은 뚜껑 다 닫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답을 알겠어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?